인사드릴게요. 둘, 셋! 고막! 메이트! 아 뭐예요? 아 진짜! 자 둘, 셋! 고막! 메이트! 이거죠? 바로 나가는 거 봤죠? 봤어 봤어.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고막! 메이트! 안녕하세요. 고막 메이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격있다. 되게 씁쓰럽네요. 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막둥이들도 경자년에 꼭 하고 싶은 일, 꿈꾸는 일들이 한 가지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고막 메이트 2020년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꽃길만 걷게 해줄게. 우와, 이렇게 노래를 또. 네, 우리 막둥이 2020년 특히 더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요. 저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인 것 같습니다. 막둥이 여러분들, 2020년에도 고막 메이트는 계속됩니다.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세세히 무궁토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 지금까지 둘, 셋! 고막 메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